다시 시작된 집안 탐봉놀이 뭐 여타야 아이템이 안보내서 이렇게 미러를 못 버리고 그대로 맴돌고 있는데 다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 유일한 길은 이쪽이라는게 저의 즉간력에 의해 들통이 났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지. 결국 저로 가란 말인가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숨바꼭질 해야되나 컴온 컴온 아 무기가 없으니까 되게 후달리네요 저거 지키고 있네 원래 따돌리고 가란거구나 뛰어뛰어뛰어뛰어 어 크로 왔다 크로 왔다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치겠네 이거 우와 갈대가 없는 공포 내가 뭐 방금 방금 아 아 잠깐 미치겠다 할 수 있다 정신을 차리면 호령한테 물려가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여자가 분명히 이쪽으로 꼬시고 이쪽으로 나오는 그를 멸치고 가량의 사이로 빠져나가서 다시 왔던 곳으로 가서 교차로에서 부엌에서 그를 따돌릴 계획입니다 소음차를 들고 있겠죠 hadah 어 미치고 대회 자 고 Savage 긴 다 supernatural 이쪽으로 다시 오는 인공지능은 아닌 것 같고 순찰하는 예전 방식 옛날 게임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자 오늘 둘째 어떻게 할 거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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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2 열쇠가 해치 열쇠 신규품 주장실에 해치 아 저 하야 되는군요 여기 있다 이 밥 같은 놈아 어 다시 온다고 친절하네 문까지 닫아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있네 되게 친절한 형이였어 놀고 오라네 자 길찬데 골동품 좋아 길찬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어 보이네요 길찬데 큰 어려움 없어 보이지만 글쎄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할머니가 한번 어어어 사랑스런 저장 포인트 저장을 몇 개 해소하게 돌려야 될까요 저장해야죠 저장해야죠 이 짤깍짤깍거리는 소리는 도대체 뭘까요 지독한 냄새 어우 어 이것은 바이앗자들 항상 나오던 아이템 박스 운전면헌증 여기 보관했네 왠지 기념주 왠지 기념주와 일단 들고 다녀보자 아이템 많이 들 수가 없구나 옛날 추억을 그대로 잘 살렸네 허브가 있네 총 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전화기가 있네 가지가지도 못하는데 흔들리는 소리는 뭘까 뒤집으면 열리나 어 이런식으로 열 수가 있구나 하하 이런식으로 모르고 지나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팔길로 조금 올렸는데 그래도 얻었네요 이 전화는 받아도 반응이 없겠죠 알겠어 알았어 되게 아쉬운 듯 넣는 우리의 이런 이 소리 했나? 왜 잠금이 해제가 됐지 락피스 쓰진 않았는데 아까 부엌이구나 도내가 한바퀴 돌아서 쪽으로 왔구나 조이 조 코덱스 오우 타카로 그래놨네 손이 움직인다는게 진짜 신기하다 화학용이 화학용이 어허 호부와 화학용을 해서 포션을 만들었네 저장을 한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덮어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번판에서는 덮어 쓰기로 하겠습니다 덮어 쓸게요 집에서 탈출하기 락피스로 락피스로 앞에 있는 저것을 결국 1층 중앙 홀에 가야되는데 흠 친구들이 있겠죠 하지만 당당하게 왜 왜냐? 나는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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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는데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맨손에 압박 이제 살짝 살랑살랑 좀 뛰는 것 같네 뭐 그치라고 괜히 들어가기 싫다 이게는 폭두로 지나가면 또 메인 이벤트신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조짐스럽게 가장 막 무서워지면서 올 것 같은데 제가 락핏을 여겼어야 했나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까 락핏을 여겼어야 했나 락핏을 여겼어야 했나 하는 수 없이 돌아가서 벽을 짓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션이 나오는지 알았네요 자 당당하게 에이 에이 오버히어 에이 유 네 에이 유가 도와줘 정책관이 어 왠지 당하겠네 어 왠지 당하겠네 지금 빨리 들어갈까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너도 한편이거나 아뇨 바로 당할 운명이겠네 너도 한편이거나 아뇨 바로 당할 운명이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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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딩 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표님 그렇군요 대표님 대표님 손 다치겠다 오히려 오우 생각보다 센데 문 열면 저 친구의 마지막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강철로 된 데이브였나보네 저장된다 난 살았나 저렇게 삽뜨는 것도 처음 봤네 저장된다 저장된다 난 죽는다 저장된다 장난 아니지? 성질 죽여라 후우 야해 성질은 상큼상큼하느라 무섰네 아 왜 못 뛰니 못 뛰니 왜 뛰는거 맞니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바퀴 돌고 으악 아 난다리 으악 으악 훗 훗 훗 훗 훗 훗 와 야잇 으어우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이제 엎 초 륨 아 까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동차 SL를 이제야 얻었는데、 이대로 보기위하라고? BARNAZA 아 경찰관 엄청 아 내가 차 타고 갔어야 되는데 야 이놈아 오토바이.. 아.. 으어어어! 그래서 그런지 않았다 오우 멍! 뭐고 이거 아까 나 괴롭히는 할아버지 박... 그.. 저 사람이죠 아.. 경차가 나아 오? 자자자 어허 이게 엘스구나 음 가까이 하얗게 아이템들이 보는구나 산탄총이라 저 할아버지가 친근한데 아기가 없어 보인다니까 일대 조심해 뭔가 살았어도 다시 일어나는 소리죠 저장하네요 음 순탄하게 가지만 않겠지 저장하고 갈까요 흔들었죠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새 데이터 다섯 개로만 돌릴게요 주장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다섯 개로만 돌릴게요 감사합니다.